쟤 재밌겠다 제인아. 그치? 백만마리 원숭이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 이렇게 그냥 발견한거야 쟤는. 난 진짜 불러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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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아, 아빠한테 가볼까? 아빠 어디있어? 아빠 어디있어 린아? 아빠도 책보고 있지요? 아빠한테 가볼까? 아빠한테 가자, 이리와 아빠, 아빠, 저기 아빠 위에 아빠, 아빠, 저기 또 아빠 아빠한테 가볼까? 아빠한테 올까? 아빠 안아줄까? 아냐 앉아서 책보고싶어? 응, 응